이ossa 이제는 서울고, 서울고가 결승련 제일 많이 진출 하잖아요? 아 서울고, 서울고 잘하잖아요. 안재석도 나오고. 본인 학교 제외데요? 아니에요. 제가 안 쓴다고 했어요. 야. 야 우리는 포지션별로 그거 다 돼 그래도 그래도 아 또 이상한 거 잡지 말아야 하고 수신을 못할 거면서 또 광주 이거 형이 썼죠 거친 마당 한번 찍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바치네 글친도 잘 쓰네 이게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? 명문 고 고 대로 해야지 왜 고만해 고등학교 신일고잖아 솔직히 나는 내 출신 학교라 못하겠는데 우리 감독님 감독님이 신일고잖아 신일고잖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로 해야지 왜 고등학교만해 인성아 신일고 하자 흐헤헤 성우아 대전고 대전고 지금 감석천 코치님이라고 왜 인천고죠? 저 마침 지한 선배님 지나가시길래 한 번 썼습니다 근데 안 보시고 가시길래 서울고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코치 어디? 어디? 아니 아우 예? 서울고 말고 없는데 진짜? 서울고 말고 없는 거 같은데 서울고 하나만 써주세요 제가 제 손으로 쓰기 좀 그래요 하하하하하하하 아 또 대서울고 그렇죠? 대서울고 대서울고 서울고 빼면은 하하하하하 경민이 형 남학교봐 제일 잘하는 학교 안 살까? 하하하하 전 그렇게 하면 그것밖에 모르겠네 하하하하하하 동산? 동산 동산 형 뭐 동산고야? 응 나 중학교 나왔어 대박순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나 순위를 지는 거 같으니까 순위를 고 하하하하 아 덕수 말고 없는 거 같습니다 하하하하하 대 광주 동산고 본인 학교 제외 하하하 그러면 라이벌 학교 광주 대 일고 어 대 대 인자고 희문고 어 이거 쉽지 않은데 네 광주 제1고 광주 제1고가 그래도 많은 프로선수들을 배출해서 야구는 모르고 명문고는 대 광기 거죠 에? 왜죠? 왜?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? 당연한 거 아니야 가까이서 본 걸로는 공주리고 음 잘해요 잘하고 유명한 선수 많다 저는 대덕수 벌써 세 편 얻었네 형이 하나만 더 그거 주실래요? 맞다 장충고 장충고 이유는요? 네? 이유는요? 제가 영찬이 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 이거 장충고 대대명고등학교 없는데요? 대 최원준 양성관 선배님이 있는 신혜고등학교 생각합니다 아 저는 야탁고 말고는 없을 거 같은데 야탁고 하면 최다고등 고등학교가 경북고등학교 본인 출신 고등학교 제외 그러면 형이 야탁고 저 적어주시고 제 경북고 적어드리고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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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죠 하하하 교과 한번 불러주세요 locations 발곤 북명 존수 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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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일고 이유는 뭐 아실 거라 생각하세요 신일고 대소래보다 이거는 미친 저 덕수고 하겠습니다 이유는요? 요즘 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세련된 느낌은 없어요 없어요 이 신부고 말고는 없어요 저는 부상고? 제가 부상고랑 했을 때 팔 실점 했었거든요. 고담 그때 오페야 샀고 네? 명문고 안 샀어요? 아니 왜냐면 여기는 감독님이 나왔으니까 신혜고? 신혜고 명문 아냐? 신혜고 명문이죠. 신혜고 명문이잖아 신혜고 명문이잖아 형 학교 말고 다른 거 하나 하자 경주일고 말할 거 있나요? 프로가 선수가 엄청 많잖아요 유현이 형 나온 동상고 가겠습니다. 대동상고 대동상고 그치 동상고 4번 타자 나 야탁고 하나 더 추가해줘 야탁고 하나 더 추가해줘 야탁고 하나 더 추가해줘 하 서울고수 남나 공기부 추신에 서울고수 남나 성적은 저희가 좀 만족이긴 한데 그냥 아무래도 좀 같이 가까운 데 붙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왔나? 오오... 고학력자 역시 대졸 다 모든 고등학교가 있잖아 어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대학교 최고 한 곳만 신혜고교지 거기 빼고 명문이란 기준이 이제 요 근래에 지금 자라난 팀들이 있고 예전부터 오래된 고등학교들 뭐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좀 그런 거 어디라고 특별히 나는 그냥 실고등학교라고 밖에 얘기 못하셨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